안녕하세요 울산사장입니다. 오늘 마침부터 트로트 봉숭아 합당 봉숭아 합당 트로트 팀들 이렇게 보면서 또 막걸리를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어묵하고 두부김치에 울산 태아루 한잔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역시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분위기 좋습니다 군배 아이고 좋구나 음 음 멋집니다 역시 트로트 역시 잘해 역시 잘해 마콜리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안 넘칩니다. 이렇게 탁 쫘악 이제 넘친다고요? 안 넘쳐 다시 잡아봐 절대 안 넘칩니다. 쫘악 넘친게 넘치 쫘악 안 넘치죠? 역시 슬픈이네 역시 슬픈이네 마누라 따라주면 막걸리가 최고죠 찌구나 아이고 좋네 네 따라오시요 받으시요 됐어 음 음 태하루 살아있네 울산 태하루 즉 전통도 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태하루 이케형 막걸리 태하루 태하루 맛없어 태하루 맛없어 맛없어 원래는 태하루가 파란 뚜껑이 있는데 파란 뚜껑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거의 구할 수 없습니다 하얀 뚜껑 하얀 뚜껑 맛있게 맛있습니다 맛없어 사람의 짱 파란게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유 아유 음 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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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Storage 웃 역시 형 지 개 아이고 시원합니다. 수고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.